영화 탓자나 범죄의 재구석을 보면 피해자를 표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. 현실에서도 40억이라는 거금을 챙기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건설업자를 속인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. 65살 이 모 씨는 지난 2007년 부동산 중기업자 53살 김 모 씨의 소개로 공장 부지를 28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 공장 부지가 2년 만에 70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. 김 씨 덕에 앉아서 42억 원가량을 번 겁니다. 건설업자 이 씨가 김 씨에게 신뢰가 쌓였겠죠. 이번엔 김 씨가 70억 원대인 공장 부지를 140억 원에 팔 수 있게 해주겠다. 로비 자금은 한 40억 원이 든다, 이렇게 꼬드겼습니다. 로비 자금 40억 원을 써야 했지만 이번에도 앉아서 한 30억 원을 또 벌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. 로비 방법은 김 씨가 소개한 일당과의 내기 골프였는데 이 씨는 상대가 대기업 임원들이라는 김 씨의 말에 속아서 골프공을 일부러 엉뚱한 곳으로 보내면서 내기에서 지기를 반복했고 한타에 1억 원을 한 번에 이뤄주기도 했습니다. 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꾼 김 씨 일당은 40억 원대를 챙겼습니다. 결국 공장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씨는 김 씨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검찰은 수십억 원대인 사기 골프를 기백한 주범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들을 지명 수배했습니다.